오늘의 시그널은 KC텍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 장비주죠. 그리고 SK하이닉스 대형주. 지금 그게 엔비디아에서 이어진 거죠. 지금 오늘 할 KC텍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주인데 지금 부각이 되지 않은 장비주죠. 지금 강한 장비주를 살짝 빨리 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건 SK하이닉스죠. 대형주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삼성전자를 택하신 분이 약간 계속해서 아쉬운 게 계속 SK하이닉스가 가죠. 지금 SK하이닉스가 강한 판이죠. SK하이닉스가 강하니 그 아래 장비주들도 SK하이닉스 향이 강해요. 아주 전 공정에서는 지금 8대 공정에 속하지 않았던 어닐링 공정 장비가 뜨고 있죠. 수율 문제 때문에 거기서 레이저 어닐링으로 DIT라는 종목 지금 완전 슈퍼 파워죠. DIT랑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있는데 DIT가 SK하이닉스 향입니다. DIT가 원체 강하죠. 이오테크닉스도 강하지만 DIT에 비해서 못하죠. 삼성전자 향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계속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레이저 어닐링이 아닌 고압수소. 높은 압력의 수소로 하는 것에는 HP, SP와 EST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EST는 지금 특허 문제 때문에 막혀있지만 SK하이닉스의 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의 라인이 있지만 특허에 막혀있어서 주가가 DIT. 지금 레이저 어닐링만큼 못 가고 있고 TSMC의 주력 밴더인 HP, SP는 이 고점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공정에서 또 우리가 올해 전공정의 우리나라 대표 장비주들은 증착장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4대 장비업체를 말할 때 대표 장비업체로 다 거론이 되는 게 전부 증착장비업체들이에요. 이 원익 IPS와 주성 엔지니어링 이 차이에서 또 엄청나게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얇게 막을 입히는데 얇게 입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얇아야 돼요, 지금. HBM이 얇게 입히지 않으면 층을 높게 못 쌓겠죠, 같은 공간에. 그런데 여기서 원익 IPS와 주성 엔지니어링이 투톱이죠. 유진테크랑 테스트까지 넣어서 증착장비 4대 업체, 우리나라 장비업체 4대 업체라고 부르잖아요. 그중에 시가총액이 크고 가장 투톱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원익 IPS인데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의 주가 차이를 보세요. 원익 IPS가 가장 원래 대표주였는데 이걸 택한 사람들은 지금 너무 통안입니다, 통안. 왜냐하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너무 가니까 왜 그럴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SK 하이니스 향이기 때문에 원익 IPS가 삼성전자 향이고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공종으로 가서 후공종에서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리플로우 장비죠. 칩하고 기판 사이에 솔더버를 녹여주는 장비인데 메스 리플로우 장비. 그냥 통째로 넣고 한미반도체는 너무 잘 나가니까 뺄게요. 지금 이 리플로우 장비 중에 메스 리플로우 장비에서 굉장히 강한 게 STI랑 PSK 홀딩스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역사적으로 신고가죠, 지금. 여기서 PSK 홀딩스보다 STI가 강하죠. SK 하이니스 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SK 하이니스 향이 전부 다 강하죠. 그리고 또 공통점은 뭐죠? 최대한 부피를 줄이거나 얇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줄이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수율에 관련된 것들. K시텍의 지금 주특기는 뭡니까? 연마 작업. 우리가 그 뽑기 아시죠? 뽑기. 뽑기를 설탕을 녹여서 팍 던진 다음에 그 울퉁불퉁한 것들을 뭘로 찍어요? 그 전문가가. 호떡 기계를 갖고 빡 찍은 다음에 거기다가 무늬를 숲을 찍던지 우산을 찍던지 주잖아요. 그 딱 판이, 그 이제 모양을 찍을 때 보면 되게 평탄해져 있죠, 평탄.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 그게 지금 CMP, 슬러리. 슬러리가 용액이고 CMP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뽑기처럼 뽑기처럼 무늬를 찍으려고 하면 평탄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웨이퍼 평면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더 만약에 이게 본딩이 진행이 되면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주요 또 공정으로 떠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말한 후공정에서 지금 리플로우가 떠오른 게 리플로우 공정도 그냥 약간 브릿지 공정이죠. 후공정에서 본딩 공정 안에 들어가는 건데 본딩이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칩하고 기판을 솔더볼로 붙여져요. 예전에는 와이어로 연결했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 관통정기기라고 그 웨이퍼를 그냥 뚫은 다음에 그거를 솔더볼로 붙이죠. 솔더볼를 녹이는 메스 리플로우 장비가 뜨는 건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아예 볼까지 빼버리는 거죠. 볼까지 빼버리고 그냥 웨이퍼랑 웨이퍼 칩하고 칩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울퉁불퉁하니까 이 면 사이가 왔다 갔다. 그 중간에 사이가 벌어지겠죠. 그거를 이제 평탄하게 갈아줘야 되는 거죠. 거기서 지금 주요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케이시텍의 연마 기술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장비 쪽으로 만약에 더 발전이 돼서 이 포트폴리오가 확장이 되고 이 시세가 확장이 된다면 이 케이시텍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케이시텍 하이브리드 본딩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볼까요? 네.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업체들의 주가 무시무시하죠. 지금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케이시텍은 지금 2021년 4월에 기록한 33,350원에 비하면 22,000원. 11,000원의 지금 수준이고 20개월 선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죠. 지금 아까 전에 STI나 DIT에서 돈을 엄청나게 버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아쉬울 거 없잖아요, 지금. 그 큰 수익금에서 절반을 떼다가 이렇게 20개월 선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애다 넣으세요. 정말 여유롭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데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목표가가 3만 원까지 있잖아요. 지금 얘는 과열권도 아닙니다. 55대를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STI라든가 DIT 지금 뒤늦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 아까 삼양식품이나 농심에서 보셨죠. 이렇게 과열권일 때는 허벅지를 칼로 찌르면서 참으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수익이 높이 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과열권에 접어들지 않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위치에너지 낮은 것들에 넣어놔시면 굉장히 마음도 편안하고 수익을 또다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KC텍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